샬롬 바라크 2023년 1월 12일 하나님의 말씀 자문 16장 1자 3자 계획은 동행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. 동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. 그러면 동행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. 아멘 감사합니다. 오늘 코딩 2차 수업이 있었습니다. 장 교수님께서는 정말 잘 알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저의 수준으로는 알뜻말뜻 그렇습니다. 하나가 제가 하는 일을 이번 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해보겠습니다.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. 그 싸움에 8차까지 끝까지 지금 생각은 가기로 생각하오나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고는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있다.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선교구 예배에도 참여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모든 것 다 주님 은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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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כי 자막 제공이 어떤 종굽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